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생명과학2 강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의 생명과학2 강좌는요. 일단 강의 제목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 즉 생명과학2 개념 완성이죠. 선생님 지금 수능이랑 내신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강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수능 시험은 앞단원, 1단원, 2단원에서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부분은 시험이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되게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수능 문제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학교 내신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1단원하고 2단원 합쳐서 20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이게 바로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 시험이 훨씬 더 꼼꼼하고 지역적이고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의 결과 아이들이 저에게 전달해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좌명에서 개념 완성인데요. 학교 내신을 위한 생투 개념 완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한 단원 한 단원 어쩌면 좀 꼼꼼하게 용어 개념부터 시작해서 마치 처음 시작하는 아예 이걸 몰랐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시작부터 끝까지 시험을 완수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저의 다짐을 나타낸 강좌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우리 이 강좌 이전에 이 역시나 생명과학 2는 개정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1은 캐스트 영상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제가 마치 캠페인처럼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모습을 열심히 알렸는데요. 생명과학 2는 지금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1년 내도록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개정된 생명과학 2는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궁금해할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담아놓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요. 개정 전은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제가 바로 뒷 장면에 확대놨을 거니까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크기 면만 한번 보자는 겁니다. 개정 전은요. 크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라고 해서 내용이 적었다는 아니고요. 큰 내용을 그냥 굵직굵직하게 4개로 잘라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뭉텅이 뭉텅이의 개념들이 이렇게 큰 단원 안에 있어서 어찌 보면 안에 들어가면 각각 세부적으로 잘라야 했던 소단원, 중단원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랬던 걸 개정되고 난 후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쪼개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파트가 나오면 그냥 단원을 큰 단원을 다 나눠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까지 있으면서 배열이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는 거의 엿비슷하게 간다면 이제 3단원과 4단원의 모습에서 특히 3단원이 그 전에 있었던 개정 전에는 유전자와 생명공학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개정 전에 여러분들 있었던 이 교과서도요. 한참 전에 교과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는 생명공학에 많은 자료들이 쌓여있지 않았었겠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생명공학의 자료들이 훨씬 축적된 양이 많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 안에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기술에 대한 기술이 막 달라졌다든가 내용이 막 달라졌다 이런 건 아닌데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사진이라든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공학 파트가 저 맨 밑으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열심히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이 1단원이 세포의 특성, 2단원이 세포와 에너지, 세포와 에너지 단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세포비나 그 다음에 광합성, 발효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 자 이제 3단원은 유전자와 생명공학, 생물의 진화, 그래서 다양성, 종과 관련되어 있는 분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정되고 난 후는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개정생명과학 1을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이러던데 일단 개정된 생명과학 2는 빠진 부분이나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건 어디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됐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즉 세포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또는 세포를 구성하는 탄소, 탄소화물이라고 해서 탄소화물, 단백질, 지방 또는 지질이 원래 이 내용이요. 생명과학 1에 있던 거거든요. 생명과학 1에 있던 내용이 쏙 하고 빠지고는요. 생명과학 2로 옮겨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개정되기 전에는요. 1과 2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 딱 하나가 바로 세포 소기관, 기관이라든지 세포의 단계라든지 이게 딱 겹쳐져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생명과학 1과 2는 어떻게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다 다른데 겹쳐져 있는 것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멘트를 했다면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냥 그 부분이 아예 생명과학 1에서 빠져가지고 생투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보면 세포 소기관 이야기, 미토콘드리아, 리소조림, 리보솜 이런 얘기가 생명과학 2에도 그대로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구성 단계, 동물, 식물에 관련된 구성 단계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고 이 내용이 공부하는 데 부담스럽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생명과학 1에서의 경향성을 보면 생명과학 1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일 다른 문제 중에 이게 상당히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가면 가면 갈수록 되게 지역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추가된. 그러면 생명과학 2로 왔으니까 2에 왔을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 수능 시험으로 넓게 보든 어떻게든 간에 이 부분 안에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혈관, 혈액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심장,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갈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생명과학도 있는 그대로였고요. 세포의 특성. 그 다음에 세포호흡과 광합성 역시나 원래 있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역시나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대신 이 원래라면 유전자와 유전자, 유전자와 생명공학이라고 얘기하는 개정전이었다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도 보면 유전자의 조절, 발현,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쪼라라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하나의 그냥 단원으로 빼버린 거예요. 밑에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서 분류체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생명공학의 기술이라고 얘기해서 밑에 남아있는 생명공학의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날이 가면 갈수록 요즘에 여러분들 수능시험 문제 안에서는 PCR이라고 하는 그 내용 문제가 원래 실질적으로 유전파트 이 부분 안에서 발현,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이 부분이 상당히 염기서열에 해당되는 코드를 분석하는 문제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거 말고도 뒤쪽에 PCR 관련된 문제가 또 어렵게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좀 가벼워진 건 맞아요. 이게 가벼워졌다. 즉,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생명공학 기술들을 알려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가벼워진 건 맞다. 전체적으로 생명공학2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기존의 생명공학2랑 크게 달라질 바는 없구나. 단원의 배열만 좀 달라졌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가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나요? 이 추가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생명공학1에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 내신 시험을 생명공학1을 예전에 한 번이라도 공부해봤던 친구들이라면 또는 중학교 때도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그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 생명공학2는 그전과 크게 엄청나게 변화는 많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부담감은 달라지지 이렇게 심각하게 부담스럽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단, 제가 생명공학2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혀도 될까 싶긴 한데 제가 현장에서 가끔 했던 얘기니까요.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생명공학2에 내가 강좌 명의 이렇게 적었잖아요.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 생명, 생명공학2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이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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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막 하면서 애들이 그래요. 와 선생님 생투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걸 수능까지 끌고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던 중간에 꼭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까지 끌고 가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는 생명공학2는요. 여러분들이 알던 것과는 다르게 문제가 이제 실제 수능 문제를 한번 펼쳐봐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뒤로 갈수록 뒤쪽에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곰팡이 그냥 곰팡이 아니에요. 아 곰팡이 이 정도에 그쳤던 생명공학1이라면 생명공학2는 털곰팡이, 거미줄곰팡이, 거미강곰팡이, 붉은빵곰팡이, 푸른곰팡이 이렇게 종류만 알면 안 되고요. 걔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얘는 이렇게 사는 애구나. 얘는 이렇게 열심히 생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은 공부량이 많아야 돼요. 공부할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생명공학2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에게는 공부할 시간이 좀 충분하니?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탐구에 지금 선생님의 과목은 탐구잖아요. 구경수 말고도 탐구에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상황이니? 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공학2는 제가 생각하는 생명공학2는 아이디어란 즉 순발력이 있는 아이들보다는 엉덩이 힘이 묵직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나는 공부하는 습관이 그런 식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20년간 공부해왔던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 더 좋은 공부 방법이다. 저는 꼭 그런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과목이 맞는 공부법이 있고 저 과목이 맞는 공부법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생명공학2는 지금 이와 같은 내신 공부 말고도 수능 공부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가끔마다 직접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 않니? 지금 잘못 판단해서 6월이나 이럴 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질 바 없을 거니까요. 여러분 2020학년도랑 2019학년도에 있었던 생명공학2 수능 문제를 클릭해서 출력을 합니다. 6, 9평은 안 돼요. 진도가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다 나은 게 아니라서 수능 문제만 다 출력을 해서 아 이게 수능 시험이라고 하고 등급컷 비교해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안에 1등급컷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하는 걸 면밀히 여러분들의 인생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지만 여러분들 역시나 아주 중요한 인생이 걸린 선택이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누가 좋대 남의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떤 방향이든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꼼꼼하게 분명히 가르치는 건 당연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판단. 수능 그 다음에 내신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자 교재는요. 개념완성의 모습에서 생명과학1이랑 색깔 표지 색깔이 좀 다르죠. 5종 교과서 쭉 한번 담겨져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개념완성 교재 아마 아주 얇게 개념완성 교재가 나갈 거예요. 제가 이걸 선택하는 애들이 어떤 형태로 선택하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얇은 책으로 나가는 건데요. 대신 이제 프린트라든지 서브 자료들은 꽤 많을 겁니다. 생명과학1처럼 개정 생명과학1처럼 첫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의 교재. 자 이 교재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 교재 안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문제를 선생님이 첨부파일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는 백지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신시험을 생각한다면 내신은 생각보다 엄청 지역적이거든요. 엄청 꼼꼼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박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백지시험에 백지시험지를 제공할 거랍니다. 그러면 이 백지시험지를 채울 만큼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습도 엄청 잘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봤던 시험은 학교 시험이 훨씬 더 지역적이길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문제도 이렇게 프린트로 여러분들에게 청구팔로 제공을 합니다. 문제 안에 들어있었던 거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뭐도 있을까요? 해설치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기출 문제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판서와 관련된 부분도 뒤에 제 뒤쪽으로 시간 좀 지나게 되면 선생님이 청구파일로 올려져서 서브노트도 다 제공하는 의미로 개정생명과학1이랑 생명과학2랑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생명과학1은 완전한 다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는 점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개념책 말고 나머지는 청구파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에 제공의 방식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소개를 하면 교재 이미 오늘이 12월 20일이거든요. 입고되었다라고 하는 알림이 떴을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현장 강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장 강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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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강의는 정말 아이의 생명과학2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 설명부터 다 하나하나씩 그림도 같이 그려주고요. 다 이렇게 개념 들어가는 거라서 강의가 현장 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종강일이 지금 선생님이 아마 2월 말 이후로 3월 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아마 뒤쪽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는 후반부에 시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험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의 종강이 늦어지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선생님 이 안에 문제풀이까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관리력 문제풀이가 있었잖아요. 관리력 문제풀이를 언제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계획만 선생님이 수업하는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개념 수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수업 중간에 이렇게 공부하면 좋더라 저렇게 공부하면 좋더라 학습법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향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수업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강의로 달려나가 보도록 해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생명과학 2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